안녕하세요 배우 김학철입니다 한쪽 보조개가 매력적인 남자 와우 제가 간단하게 가정용 오마카세를 준비했습니다 소고기 등심에 네 처음에 키위를 얹었구요 와우 먹어 보겠습니다 음 키위와 소고기 등심 키위가 원래 그 고기를 연하게 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키위랑 등심을 먹으니까 등심이 막 녹아 너 왜 녹니 특히 영어 특히 수학 특히 국어 어차피 잘할 거면서 니 스타일대로 해 메가패스 왜 맨날 그 광고만 생각나지 역시 천재 광고는 광고가 제일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치즈를 얹었습니다 나도 천재인가봐 이야 음 신음소리가 절로 나오네 왜 맛있는거 먹으면 신음소리가 나오지 다른거 연상하면 안돼 반칙이야 치즈와 등심의 앙쌍물 그 다음이 뭐냐 입맛을 좀 개운하게 해야 되니까 잘익은 김치 한조각 하지만 칠한 fer과 투 working 가정용 오마카세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와우